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투자론 마지막 6주차에 비할인법, 어린샘법, 비율 분석법 마무리하고 금융론도 열심히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핫반이니까 조금 더 진도를 좀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샘법 보죠 많은 분들이 어린샘법을 좀 어려워하면서 버려야 되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단원이긴 해요 버려도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은데 통째로 다 버리지 말고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내 걸로 만들고 하면 보너스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통으로 버리지 말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가야 돼요 자 일단 어린샘법을 보면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우리가 화폐의 시한같이 고려하는 건 할인법 할인법 나오면 순순의 현가 현가 들어간 거 생각해보면 현가 회수 기간법 연평균 순현가법 이 현가 들어간 거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순순의 현가 아니면 다 비할인법이죠 얘의 특징은 우리가 할인법은 모든 투자 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해서 투자 분석하니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샘법은 내가 사업을 5년 하더라도 첫 해 것만 쓰고 우리가 현금 흐름은 임대료 수입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과 처분했을 때의 매각 현금 흐름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만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면 임대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소득 이득이라고도 해요 소득 이득만 고려하고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림샘법은 할인법과는 달리 전 사업기관의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해의 임대료 수익만 고려해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어림 잡아서 세마일 수 있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더라 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승수와 수익률이 있는데 얘와 얘는 역수 관계다 역수는 곱하면 얼마? 곱하면 일되는 관계를 역수라고 하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을 본다라면 우리가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이니까 뭐분의 뭐? 전체분의 수익이죠 이건 투자한 전체분의 번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액분의 수익 이렇게 쓸 건데 만약에 수익률이 10%라고 한다면 10%는 100분의 10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00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말이 없으면 기간은 연단이에요 1년 단위 1년에 10원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역수로 취하면 우리가 10분의 100 이렇게 할 거니까 얼마가 나온다? 10 나온다는 거죠 이 10년을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역수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100원 투자해서 1년에 10원 번다라면 1년에 10원 벌면 투자액 100원을 모두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승수의 뜻은 뭐예요?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회수 기간 그러니까 승수는 작은 값일수록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빨라지는 거니까 얘가 유리한 투자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얘를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승수 어림샘법에서 첫 번째 이건 보너스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고 좀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임대료 수익에서 가유순전후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가유는 둘 다 총소득 조소득이니까 합쳐서 조순전후라고 했을 때 내려갈수록 자꾸 빼줘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조순전후로 갈수록 조예요 조 조순전후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예요 작아진다 근데 여기서는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투자액과 이 두 개의 투자액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어찌 됐거나 갈수록 작아진다 근데 승수는 역수니까 조순전후로 갈수록 뭐한다? 커진다예요 항상 이 문제 나오면 적어놓고 조순전후로 갈수록 승수는 커진다 총소득은 조소득이죠 조순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승수는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투자 아니고 승수의 크기 비교했을 때 조순전후로 갈수록 수익률은 작아지니까 승수는 커진다 라는 거 기억해 놓고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고 역수가 승수 수익분의 투자액인데 승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수기간 까먹으면 안 되죠 얘는 내려갈수록 조순전후로 갈수록 수익이나 수익률은 어떤다? 작아진다 근데 승수는 조순전후로 갈수록 뭐한다? 커진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승수는 작은 값일수록 유리하다 조순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조소득, 순소득, 수익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승수라고 하든지 이때 투자액을 이 투자액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순에서 전으로 갔을 때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전이에요 여기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우리가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보태서 빼주면 세전이 되는데 얘는 아직 남의 돈을 빼지 않은 상태고 얘는 남의 돈을 뺀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소득이나 순소득은 남의 돈까지 합쳐져 있는 상태의 투자액에서 소익이고 이 세전과 세우는 남의 돈을 빼고 내 돈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에요 그래서 조와 순은 총 투자액의 기준이고 세전과 세우는 지분 투자액의 기준이다 여기까지 알아도 우리 보너스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조, 순과 관련된 수익률을 쓰거나 승수, 조소득 수익률, 순소득 수익률, 조소득 승수, 조소득 순소득 승수 이것들은 모두 다 총 투자액 기준이고 세전, 세우 수익률이나 승수는 지분 투자액 기준이다 이때 이제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낼 때 어렵게 낼 때 이름을 속이려고 순소득 수익률을 다른 말로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림샘법에서 자본이란 말을 쓸 때는 순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가면 순이다 여기 순 들어갈 때 뭘 쓸 수 있다? 자본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은 회수 기간은 승수니까 자본 회수 기간은 순소득 승수 우리가 환원율은 수익률을 얘기해요 미래쪽으로 가면 수익률 땡겨오면 환원율이에요 미래쪽으로 10%가 갔다라면 땡겨올 때도 10% 땡겨와야 돼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률과 환원율은 똑같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환원율이 수익률이다 순이 들어가면 뭐라고 한다? 자본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림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중요해요 순이 순이라는 것은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그래서 종합 자본 환원율 줄여서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란 말을 많이 써요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어림샘법에서 그러니까 자본 나오면 순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자본 환원율 나오면 순수익률 자본 회수 기간 나오면 순승수 이렇게 표현해야 된 거예요 지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최초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세전이에요 세전을 얘기할 때는 최초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라는 의미가 커요 지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분 환원율 금융에서는 이 환원율을 배당률이란 말도 써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분이 들어가면 뭘 얘기한다 세전을 얘기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8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사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다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식을 본다면 얘는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무슨 투자액분의 무슨 수익? 총 투자액분의 초소득 얘는 총 투자액분의 순소득 얘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얘는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대답하지만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면 바로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딱 기억할 건 첫 번째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얘는 회수기간이니까 조순전으로 갈수록 수익이나 수익률은 작아져요 우리가 자꾸 빼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승수는 조순전으로 갈수록 뭐한다? 커진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률과 승수를 얘기할 때는 투자액을 두 개로 나누어서 기준을 잡는데 조순은 총 투자액 전우는 지분 투자액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때 이제 어림샘법에서 수익률과 승수를 얘기할 때 다른 이름의 표현이 있는데 순이 나오면 뭘 쓴다? 자본이라는 걸 쓸 수 있다 자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온 건 이거죠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하고 값이 클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무조건 그다음에 세전 수익률은 세전 들어가면 지분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알면 80%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이걸 무조건 뭐분해 뭐 뭐분해 뭐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 이건 우리가 뭐 그동안에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자 대부 비율이라고 한다면 대부 비율은 대부액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전체 분의 대부액 총 투자한 금액 중에 얼마 빌렸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총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10억의 의미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니까 총 10억 투자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가격 가치와 총 투자액은 똑같아요 전체 분의 대부액 지분은 지분이 위에 가야죠 전체 분의 지분 합하면 얼마? 1 10분의 내가 10억 투자할 때 4억을 빌렸다 그럼 10억 투자할 때 내 돈은 6억을 투자한 거예요 0.4, 0.6 더하니까 1 그래서 더하면 1되는 거 더해서 1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전체 분의 상환액 전체 분의 잔금 두 개 합하면 얼마? 1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1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은 1 대부 비율은 워낙 유명해서 같은 말이 많다 그랬어요 담보 인정 비율을 LTV LTV를 담보 인정 비율이라 하고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등등나 할 수 있는데 저당 비율, 용자 비율, 대출 비율, 차익 비율을 다 할 수 있어요 단,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 하지 않는다? 얘도 부채도 빌린 돈이잖아요 대부액과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아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 비율 하면 부채가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전체 분의 부채 쓰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내돈분의 빌린 돈이라는 의미예요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분이 들어가서 얘가 뭔가 다른 비율과는 차이가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찌 됐거나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가 어디 가야 된다? 위에 전체 분의 부채가 아니라 지분 분의 부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돈분의 남의 돈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비율이란 말은 빼도 괜찮아요 이 대안이란 말은 뭐 분의 라는 말과 똑같이 쓴다 그랬어요 또 이걸 뭐를 뭘로 나눴다?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라고 한다 이런 비율 같은 건 우리 연심이 계속 했으니까 대부 비율은 전체 분의 대부액, 지분 비율은 전체 분의 지분 더하면 1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는데 특이하게 내돈분의 빌린 돈 지분 분의 부채 이렇게 쓴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죠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저당 지불의 월부금 이것도 아직 못 외웠으면 다른 거 공부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안 외웠는데 다른 거 공부한다, 세법 공부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건 먼저 외워야 돼요 우리 공부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다 맞춰가지고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격하려고 하죠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반드시 나오는 거 그거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어찌 됐구나? 이거 먼저 외워야 돼요 원리금 얘기하죠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리금 이 원리금이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내가 10억을 빌리고 빌리자마자 갚으면 10억을 갚아요 이 10억을 대출금 대출금,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 빌린 돈이죠 10억 빌렸으면 바로 10억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갚는 게 아니라 언제 갚아? 미래에 그럼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얘를 한 번에 갚아? 나눠서 갚아? 나눠서 갚아 그럼 원금과 이자 합한 것을 나눠서 갚는 거잖아요 갚는 건 뭐예요? 상환액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에서 상환액은 원리금을 얘기한다 그리고 원리금이 중요해요 조기 상환할 때의 상환액은 뭘까요? 우리가 특이한 건 일반적으로 상환액 얘기하면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조기 상환 시 상환액은 좀 달라져 조기 상환할 때는 갚아야 돼요? 못 갚은 거 다 갚아야 돼요? 못 갚은 거 다 갚아야 돼요? 못 갚은 대출 잔액을 다 갚아야 돼요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 나올 때만 이 상환액은 뭐다? 잔금 말이 없는 상환액은 뭐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비율을 보면 우리가 영업현금을 의미해서 가공, 유비, 순부채 물론 가공기인데 기자 빼버리고 가공, 유비, 순부채 그래서 이렇게 오면 가분의 공이 나오죠 가분의 공 나오면 얘가 중요한 거니까 뭐라고? 공실비율, 공실률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가면 유비니까 유비니까 유분의 비니까 이 비가 영업경비죠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율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 갖다가 내려오면서 뭔가 좀 복잡한 녀석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서비스액 이렇게 쓰는 것이 채무불이행률 얘를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 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비율이죠 얘가 크다라는 건 돈을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잘 못 갚는다 그럼 은행은 얘가 뭐분의 뭐라고 하면 위아래가 같으면 얼마예요? 기준이 1이 기준인 거예요 1보다 은행은 크기를 원한다, 작기를 원한다? 작기를 원하는 거예요 클수록 돈을 잘 못 갚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보통 비율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수입분의 지출 이렇게 쓰는데 반대로 지출분의 수입 쓰는 게 독특한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학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 뭐분의 뭐?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쓰는 거라는 거죠 이 부채서비스액은 뭐다? 원리금이죠 그럼 잘 생각해보죠 이 수는 임대료 수익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간은 언제?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에 번 임대료 수입인 순소득으로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뭐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소득으로 빚 갚을 수 있느냐?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리금 갚을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 부채감당률 돈을 갚을 수 있는 비율이니까 얘는 클수록 돈을 잘 갚는다 그럼 결론 대출자는 은행은 대출해 줄 때 차입자의 부채감당률 1보다 크기를 원하고 채무불리액률 1보다 작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가 가장 복잡해요 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공부 더하면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배운 건 이거예요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서비스에 그러니까 출제자가 좀 어렵게 뭔가 문제를 만들려고 할 때는 얘를 쓴다 채무불리액률 단순히 뭐분의 하나씩이 아니라 유예가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에 중요한 건 유부터 출발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부채감당률은 반대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영업경비 비율은 사실 유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가부터 시작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해라 또는 가능총소득을 기준으로 해라 말이 없으면 무조건 유가 기준인데 출제자가 가능총소득을 기준해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해라 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유만 쓰는 건 아니다 영업경비 비율을 얘기할 때 이건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따로 뭐 외우지 않고 문제만 잘 보면서 해석하면 돼요 부채감당률 일보다 크다는 것은 돈을 잘 갚는 거죠 돈을 잘 갚는다 뭐를 뭘로?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라고 나와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이니까 그래서 순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은행은 위험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부채감당률은 크기를 원하고 채무불리액률은 뭐하다? 작기를 원한다 뭐분의 뭐라고 나오면 비율이니까 기준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바로 보죠 문제 문제 바로 볼게요 예상문제 가지고 있죠 197페이지 보죠 오늘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내용 설명하고 문제 바로 풀 거니까 자 배웠던 걸 그대로 확인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 알면 사실 기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오른 거 승수는 어떨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본 회수기간 회수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기간 승수는 회수기간 얘기한다 대표적으로 쓰는 승수는 자본 회수기간이에요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고 보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본 회수기간 나왔으니까 자본 나오면 뭐? 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순소득 승수가 자본 회수기간이지 세전 승수가 자본 회수기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자본 나왔네요 환원율 나왔네요 환원율은 무슨율? 수익률 수익률이고 자본이 나오면 뭘 얘기한다? 순 그래서 얘는 순소득 수익률이네 그럼 얘 역수는 수익률의 역수는 승수죠 그럼 뭐다? 순소득 승수가 되겠네요 총소득이 아니라 순소득 승수라고 해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승수의 크기가 나왔어요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수익은 조순 전후로 갈수록 수익이나 수익률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자 얘와 반대로 역수인 승수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뭐한다? 커진다 꼭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승수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자 순이 나왔고 얘가 총이니까 조를 얘기하는 거죠 순이 커요 순이 이렇게 부등호 체크해 놓고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 맞는 거죠? 그럼 다른 질문 안 봐도 4번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와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수익률은 작아지고 승수는 커진다 오늘 꼭 머릿속에 얻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어림샘법은 사업 전체 기간에 영업수입과 처분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첫 해 것만 쓴다 그 다음에 영업수입과 처분이익 모두가 아니라 영업수입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조순 전후만 고려한 거예요 가유순 전후만 고려해서 우리가 어림샘법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매각은 고려할 필요 없고 임대료수입만 딱 고려해서 우리가 어림샘법 볼 때 조순 전후 조는 가유를 얘기하고 이건 모두 다 임대료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만 고려해가지고 비율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별도로 근데 차이점은 우리가 할인법은 어때요? 영업만 고려하는 건 아니죠 할인법은 전 사업 기간에 우리 저는 지난주에 문제 풀 때 5년짜리 우리가 연금으로 땡겨오기도 하고 일시불로 땡겨오기도 해서 현재같이 구해서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수입성 주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연금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커졌잖아 금액이 뭐 했던 거예요? 처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인법은 1년이 아니라 여러 해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해서 화폐시장 같이 고려하니까 뭐 해서? 할인해서 수입도 현재값으로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주소 이렇게 따졌던 건데 어림샘법은 비할인법이고 얘는 첫 해의 임대료수입만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오른 건 4번 이런 질문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라 순수의 크기 비교 조순전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작아지고 승수는 커진다 40번 보죠 승수와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총소득 승수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무슨 투자액과 무슨 수익이냐만 딱 고민하면 돼요 무슨 투자액과 무슨 수익이냐 무슨 투자액? 조순은 총투자액 그러니까 총투자액 맞고 무슨 수익? 총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총수익 조소득이 나와야 돼요 조소득 총소득 세전 승수니까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세전이 나와야 돼요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맞으니까 뭐분에 뭐 이거 구제해서 가지 말고 쭉 내려가 봐요 순소득 승수니까 순이니까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다음에 순소득 틀린 거 틀린 거래요 틀린 거니까 일본은 무조건 틀렸죠 이런 건 진짜 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새법 어려운 건 이런 거 하나만 풀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통째로 버리진 말고 기본적인 거만 알면 된다 세후 승수니까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그다음에 세후 세전 수익률이니까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세전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을 쓰는지만 알면 돼요 이 다음에 이제 답이 여러 개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률과 승수를 해석할 때 수익률은 뭐분의 뭐? 투자액분의 수익 이거 역수니까 승수는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눴다 이렇게 해석해서 맞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무슨 투자액과 무슨 수익인지를 고민해야죠 당연히 일본은 총투자액은 맞는데 여기에 총소득 들어가야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따져보면 자 어림샘법에서 틀린 거라고 했을 때 자 순승수와 총승수 나왔네요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조순전후로 갈수록 수익률은 작아지고 승수는 뭐한다? 커진다 승수는 조순전후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해석해서 체크해야 돼요 순이 큰 거예요 순이 순이 그래서 순이 크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 꼭 확인해야 돼요 자 수익률이 나왔는데 자 지분 배당률 지분 나오면 뭐예요? 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당률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수는 이렇지만 수익률은 조순전후로 갈수록 뭐한다? 작아진다 수익 작아주듯이 조순전후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럼 얘 얘기하는 거네요 누가 크다? 세전이 크다 그러니까 얘가 큰 거예요 체크해놓고 세우가 세전보다 수익률은 뭐하다? 작다 맞네요 자 순소득 승수 나왔어요 자 승수는 회수기간이고 순 나오면 뭐다? 자본이란 말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본 회수기간을 의미함으로 어떨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전 승수가 나왔네요 지분은 뭘 얘기한다? 세전을 얘기한다 자본 나오면 순 지분 나오면 세전 이 배당률은 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죠 세전 승수와 세전 수익률 역수 관계니까 얘가 5라고 나왔으면 얘는 얼마?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수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 0.2 0.2라고 하거나 몇 프로? 20%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는 얘기예요 역수니까 자본 들어갔다요 자본 그럼 뭐예요? 순이죠 환원률은 무슨율? 수익률 그러면 얘의 역수는 뭐다? 순소득 승수 또는 다른 말로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총소득 승수가 아니라 여기에 순소득 승수 또는 자본 회수기간 들어가야죠 위에 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5번 딱 나와서 자본 나오면 순이고 순수익률의 역수니까 순소득 승수 나와야 돼요 총금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찍어도 5번까지 왔을 때 맞았어야 되는 문제고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풀지 마요 풀지 말고 이건 절대로 욕심내면 안 돼요 나 풀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풀 수 있어도 먼저 풀면 안 돼요 다 풀어먹고 시간 나오면 풀어야지 처음부터 달라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좀 욕심이 너무 난다라고 한다면 몇 번부터 풀고 5번부터 풀고 5번 풀고 이게 아니었죠 이렇게 실수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이게 리모콘이 달라서 아 또 네 알겠어요 주의할게요 자 지금 5번부터 풀어야죠 항상 5번부터 풀고 4번 풀고 이렇게 나가야죠 이때 모르면 5번 4번 중에 찍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풀려고 했을 때 한번 풀어보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 5개를 구하라는 문제는 무조건 안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 4번이라고 찍으라고 했지만 무조건 5번 4번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고 3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으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나올 때는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공부했던 것이 하나 구하라고 한다면 이건 작년도 그랬어요 어렵게 보였는데 하나를 구하는 건 5초 10초 걸리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걸 그냥 무조건 찍고 넘어가는 사람을 속여내려고 하나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어려운 듯이 문제를 낸 걸 대비해서 한번 보죠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래요 유효총소득을 기준 잡으래요 그럼 영업경비 비율이니까 영업경비가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당연히 근데 유를 기준하래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유분의 영업경비 이렇게 자 그러면 유와 영업경비를 구해봐야 되는데 보니까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이 50이니까 2천만원에 50이니까 얼마? 천만원 우리는 그냥 얘 20이라고 보죠 공렬스 떼고 그럼 얘는 얼마? 10 이렇게 될 거고 유를 구해야죠 유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가공기유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 한정하고 다른 조건 없으니까 기타 수입은 없다고 보고 그러면 20에서 얘가 25%니까 여기에 20에 25%는 얼마? 20에 25%는 5예요? 5이면 맞겠네 그럼 얘가 1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야 20에 얘가 여기에서 몇 프로를 뺄 거냐면 25%를 뺄 거니까 얘가 유고 얘가 가니까 얘의 유는 가의 몇 프로? 75%가 해당되겠네 25%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다가 0.75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유는 15 그 다음에 영업경미는 10 그러니까 얘는 15분의 10 이렇게 하면 0.666인데 반올림해서 67이라고 보는 거고 문제는 우리 문제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못 냈는데 반올림해라라는 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사실 함부로 반올림할 수는 없고 문제에서는 반올림하라고 나올 거니까 자 얘는 맞는 거고 채무불리액률이니까 얘는 기억해놔야죠 출제자가 어렵게 낼 때 쓰는 거죠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뭐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서비스액 이렇게 나와야죠 자 유름 구했어요 얼마 15 영업경비도 구했어요 10 자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을 파해줘 부채서비스액으로 나온 건 없지만 뭐가 나왔어요 원리금이 나왔어요 원리금 얘가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건 야 부채서비스액이 원리금인지 알고 있어 라는 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0.6대면 얼마? 5 그럼 얘가 5 이렇게 되겠네요 값은 얼마? 1 얘가 틀린 거네요 그래서 4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잘하는 사람이 푸는 거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주고서 얘 하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풀어도 괜찮죠 해볼 만하죠 자 총 부채상환비율 DTI 이따가 좀 배우겠지만 자 이 I가 뭐예요 I 이건 Dab to Income에요 Dab을 소득으로 나눠라 라는 거죠 우리가 대출금을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대출금 빌린 돈 뭐 오케이 론 뭐 이런 거 있잖아 론이라 그래 론 론 대출액 대부액을 론이라 그래 론 론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빚 상환액 빚을 Dab이라고 하는 거예요 Dab 그러니까 Dab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빚 이건 Dab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Dab을 소득으로 나눈 거잖아요 영어를 좀 안다라며 해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DTI는 DTI는 Dab을 이건 상환액 얘기하는 거예요 뭘 상환해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을 뭘로 소득으로 나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럼 소득을 봤더니 소득이 얼마냐면 1250이네요 그럼 공여습되면 해봐요 공여습되면 12.5라고 해야 돼요 천만원이면 10 200만원이면 2 그래서 얘는 공여습개를 떼면 얼마 12.5 이런 거 빨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소득은 12.5고 12.5고 원리금은 얼마 5라고 나왔네요 계산하면 0.4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부채감당률 중요하죠 뭐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5라고 나왔고 이제 순을 구해야죠 순 중요하죠 순 여기 보니까 유가 15였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10이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을 구할 때 유비 순이니까 순은 얼마 5 되겠네요 15에서 10배니까 그래서 얘가 순은 5다 그럼 값은 얼마 1 1 구할 수 있고 담보인정 비율 자 얘는 론 투 밸류죠 그렇죠 론은 뭐예요 대출액이죠 이 밸류는 가치죠 총 투자액과 가치는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론 투 밸류는 대출금 여기에 부채가 쓰이는 거예요 대출금이고 대부액 얘기하는 거죠 재부액 여기에 총 투자액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대부비율과 똑같은 거예요 총 투자액분에 빌린 돈이니까 총 투자액은 얼마냐면 가치가 2억 원이죠 빌린 돈 얼마 1억 원 그럼 2분의 1이니까 0.5 5개 나올 때는 뭐 할만하겠네 라고 생각되면 절대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한번 욕심냈다가 뭔가 막혀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나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5분 7분 넘어갔다 그러면 뒤에 문제를 안 풀려요 못 풀어요 긴장돼서 절대로 위험을 물었으면 안 된다 이건 일단 패스하고 그냥 5번 4번 모른다 생각하고 찍고 넘어가고 시간 남을 때 공부가 많이 됐다면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5번부터 풀어나가는 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나 구하는 걸 대비하여 문제 풀어준 거예요 자 44번 보죠 재무비율과 승수 비율과 승수 재무분리액률은 중간에 U부터 출발해서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뭐와 뭐를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비율을 말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다 한다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대부비율은 대부액이 위에 가야죠 전체분의 대부액 전체는 총투자액 다른 말로 가치라고도 볼 수 있죠 가격과 총투자액이 똑같을 거니까 가치에 대한 대부액을 다른 말로 융자액이라고 할 수 있죠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부채비율만 안 나오면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다 쓸 수 있어요 대부비율 융자비율 대출비율 차입비율 저당비율 담보인정비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채비율만 안 들어가면 돼요 부채비율 중요하죠 그럼 머릿속에 부채 비율 부채가 위에 가야 되는데 다른 것과는 다르게 내돈분의 부채니까 지분분의 부채죠 이렇게 해석해놓고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나왔는데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3번 틀렸다 이 문제에서 잘 봐야 될 건 자 보니까 가치에 대한 융자액 이렇게 나왔어요 가치에 대한 융자액 나왔고 여기에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두 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출지자가 썼던 건 그냥 쓴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뭐분의 뭐가 정확히 맞는지 따져보라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충 뭐뭐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뭐분의 뭐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부채비율과 부채 감당률이 다른 것과 달라 보통 비율은 소득이 아래에 있고 지출이 위에 있어요 근데 부채 감당률은 아니죠 소득이 어디에 가 있어 위에 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채비율은 대부분 다 뭔가 비율이 들어 올라가 있고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그러지가 않아요 내돈분의 부채 이렇게 되니까 독특한 녀석이니까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얘 외워놔야죠 대부비를 50%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50%가 몇 분의 몇 100분의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한다면 자 대부액이 위에 가 있죠 전체에 그러니까 총 100원 중에 얼마 빌렸다 50원 빌렸다 내돈 얼마 썼다 50원 썼다 그럼 부채비율은 얘는 내돈분의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내돈 얼마 50원 빌린 돈 얼마 50원 그럼 값은 얼마 1, 100, 100% 외워놔야죠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외워놔야 돼요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했든지 간에 대부비를 50이면 반절 내돈 반절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비율은 반절 반절 내 돈 남의 돈 똑같다 반절 반절 똑같으니까 1, 100% 대출자는 차입자 영업형료에서 손익분귤율이 1보다 작은 거 여기 손익분귤 나왔네요 뭔지 알아야 돼요 뭐예요?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비율이니까 1보다 작을수록 좋다 작은 걸 선호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손익분귤이 채무 불이행률인지를 아는지를 묻는 거죠 기억해놔야 되고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부채 감당률 부채를 잘 갚을 수 있는지의 비율인데 크다는 것은 1보다 크면 돈을 잘 갚는다 순소득이 원리금 부채 서비스를 갚기에 뭐하다? 충분하다 맞네요 자 47번 보죠 부채 감당률 우리가 이제 부채 감당률을 좀 많이 가장 중요한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뭐냐 그러면 부채 감당률 자 얘는 뭐 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소득이죠 무슨 소득이 순소득이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여간 두 개 나오는 건 순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부채 감당률 2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10원인데 순소득이 20원이라면 부채 서비스액은 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얘가 몇 배인 거예요 두 배라는 얘기예요 뭐 분의 뭐가 몇 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의미예요 자 어찌 되거나 중요한 건 순을 써야지 여기에 순이 들어가야죠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야 되고 자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얘기하니까 이자를 뭐한 포함한 원금을 얘기한다 이자와 원금을 합친 걸 얘기한다 자 3번에 보니까 갑자기 자본환원률은 10%다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저당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올려와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다 그럼 패스하고 4번 보죠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돈을 잘 갚는다 순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해 뭐하다 충분하다 돈을 잘 갚는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대출기한이 은행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보지 말고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라고 한다라면 부채 감당 1보다 크기를 원한다 채무불리액률 1보다 작기를 원한다 부채 감당률이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원한다 크기를 원한다 들렀네요 그래서 3번이 맞겠지라고 해석하는데 자 부채 감당률의 의미를 해석했고 3번은 또 뭐냐면 부채 감당률이 사용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 이거 뭐 매년 제가 매 시간마다 묻는 것 같아요 수익환원법을 한번 보죠 수익환원법 뭐를 뭐 해서 뭐 한다 수익을 환원해서 뭘 구해요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구할 때 수익을 환원하죠 무슨 수익을 장래 순수익 다른 말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러면 뭐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순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환원율로 자 이걸 이제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이때 환원율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환원율를 구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가 뭐였냐면 시조 투엘부였죠 시조 투엘부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된 사례를 이용하는 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시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실증적이고 설득이 높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은 시장 추출법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이 조자가 우리가 배웠던 거 보조회전통의 조자랑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이때 뭐였냐면 위험조정할인율법은 뭐였어요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을 뭐한다? 높인다 똑같아요 이 할인율을 뭐라고 볼 수 있다? 환원율로 볼 수 있고 요구수익률로 쓴다는 얘기였죠 위험이 클수록 환원율를 높여서 대입하는 것을 초성법이라 그래요 투자결합법은 결합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고 떨어져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합해야 되라는 거였고 에르두법은 LG전자 이렇게 외워서 그냥 찍는다 그랬고 얘가 뭐예요? 부채감당법이에요 부채감당법 환원율로 할 때 어떻게 한다? 저 부 대 이 부가 뭐예요? 부채감당률이에요 부채감당법이니까 부채감당률 그래서 감정평가 마지막에 저당상수는 딱 여기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저당상수 나오면 무조건 저부대, 저부대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저부대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 저부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원율를 구할 때 부채감당법이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대부비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요하죠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구한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그래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중요했고 환원율을 구하는 게 시조 투엘부인데 시장에 있는 걸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추출법을 쓰고 나머지가 조성법은 위험 커질수록 환원율 높인다 위험조정 할인율법과 똑같고 결합법은 다르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합해야 된다 LG전자 했었고 이 부채감당법 저부대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저부대 얘기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구할 때 보니까 저당상수 나왔고 부채감당률 나왔고 대부비율 나왔네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0.1 곱하기 2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얼마?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저부대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법에 환원율을 구하는 거죠 환원율을 구하는 뭐 저부대 답은 3번이고 49번 뭐죠? LTV와 부채 비율을 각각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얘와 얘는 같은 거가 아니죠 부채 비율은 같은 게 없고 대부비율은 뭐분의 뭐? 전체분의 대부액 보니까 10억 원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6억을 빌렸다 그럼 대부비율은 전체가 얼마? 10% 대부액이 얼마? 6% 그러면 0.6이니까 60%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 내돈분의 남의 돈이죠 지분분의 부채 그럼 내돈 얼마? 4억 빌린 돈 얼마? 6억 그럼 계산하면 1.5 150%죠 바로 바꿀 수도 있어야죠 10분의 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내돈 얼마? 4억 빌린 돈 얼마? 6억 그래서 4분의 6 이렇게 써서 1.5 150%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얘가 50%면 얼마다? 얘가 100 기억해놔야 돼요 50%는 전체 중에 반절 빌렸으니까 내돈반절, 빌린 돈 반절, 반절반절 똑같으니까 100이에요 대부비율이 50%면 얘가 100% 그럼 대부비율이 80%면 부채비율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머릿속으로 간단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얼마? 100분의 80 100원 중에 얼마 빌렸다? 80원 그럼 내돈 얼마? 20원 그럼 얘는 내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20분의 80하면 4 400% 되겠네요 400% 그러게 우리 많이 좋아졌지 사실 처음에 어려웠었죠 많이 52번 보죠 단순회수기간법을 얘기하네요 회수기간법 자 한번 여기서 우리 문제가 혹시나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자 마이너스는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0은 현재를 얘기하고 1년 말부터 돈을 이렇게 벌었다 처음에 현재 내가 10억을 지출했다 투자했는데 1년 차부터 돈을 이렇게 벌었다 자 그러면 이 10억을 모두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 라고 했더니 매월 말 균등하게 수입은 발생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3억 2억 2억까지 하면 7억 벌 수 있고 3억을 더 벌어야죠 반절이겠네요 반절 더 벌어야 된다 1년의 반절은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투자액을 모두 회수하는 기간은 얼마? 3년 6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보니까 목표회수기간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어디에 여기에 목표회수기간이 4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4년 이내에 내가 투자액을 모두 회수하면 투자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3년 6개월이 나왔으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투자를 채택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목표보다 수익률은 큰 게 좋은 거고 목표보다 회수기간은 짧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였죠 자 만약에 지금 이제 회수기간이 3년 6개월 나왔잖아요 조금 더 해석해 볼 건 자 이 문제에서 얘는 단순회수기간법이니까 비할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얘를 할인해서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가회수기간이라 그래요 현가회수기간 현가로 회수기간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투자한 건 현재잖아요 현재의 가치 얼마? 10억을 투자한 거예요 현재의 가치로 10억을 회수하는 기간을 찾아야 돼요 맞죠? 얘는 지금 우리가 그냥 미래값을 그냥 2억 2억 3억 이렇게 따진 거잖아요 자 그럼 현가로 본다라면 이 수입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얘들을 현가로 바꾸면 수입이 현가로 바꾸면 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입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대충 그냥 2억이고 얘는 1억이고 얘도 1억이고 얘는 4억이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값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든 값으로 10억을 모두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뭐한다? 길어진다예요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가 회수 기간은 단순 회수 기간보다 뭐한다? 길어진다예요 머릿속에 그냥 외우지 말고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사실 헷갈리고 해석해야 돼요 수입을 현가로 바꾸면 수입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예요 수입이 작아지니까 작아진 수입으로 이 지출을 모두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뭐한다? 길어진다예요 현가 회수 기간이 더 길다예요 더까지 기억해 놓고 쉬었다가 금융돈 넘어가 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